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시험을 이기고 말씀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인데요 로마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최소화하면서 그 로마가 평화를 누렸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가 가장 황금 시기를 누렸던 그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1세기에서 2세기경입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기원전 한 28년부터 기원 후 180년 정도까지를 바로 팍스 로마나 라고 하는데요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그 처음 시작이었다고 해서 팍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로마에게는 평화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속국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가 딱 정확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잇고 계실 때 아니겠습니까 1세기경 그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속국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즘 러시아가 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목 하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처럼 그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양이었던 것이죠 강대국에게는 평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국에게는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인사나 또는 표현 가운데 이와 비슷한 게 오용될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승리하세요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종종 하는 인사인데요 이 인사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팍스 로마나처럼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더 많이 나만 더 크게 소유하고 나만 잘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 풍성해지고 강해지고 번성하는 것 바로 팍스 로마나 이것이 곧 승리일까요? 또 이와 비슷하게 오용되는 교회 내 단어가 있다면 축복받으세요 축복합니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 정도 되시면 그 단어를 오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요 사실 한국교회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힘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승리하세요 또는 축복합니다라는 의미는 적어도 팍스 로마나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승리, 성경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구보는요 먼저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복이라는 개념이 완전 다르죠 복은 시험이 없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구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요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요 구체적으로는 신앙을 위협하고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과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시대에 그 로마인들이 1세기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콜로세움의 사자 밥으로 덤진 그러한 것들이 바로 시험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 5장 11절 12절 우리 화면 보면서 두 절 다음 페이지도 있으니까요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역시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요 지금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으로 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리를 위하여 박해와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야고보 목사님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결국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고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데 왜 복이 있느냐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마지막 종만의 날에 최종적으로 주실 축복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과 야고보 목사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을 합쳐보니까 결국 천국이골 생명의 멸류관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이고 그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시험을 이긴 자라는 단어가 도키모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도키모스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금과 은을 재련할 때 망치로 두들기고 불에다 집어넣고 다시 꺼내서 망치로 두들기고 또 찬문에 담그고 여러분 냉탕과 온탕을 옥다 갔다 하고 망치로 두들김을 당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모르시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과 은을 재련한 것처럼 뜨겁고 힘들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셨는데 야고보 목사님이 어찌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면 안 돼요 13절 상반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 여기는 정확히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시험하다의 동사 페이라스모스인데요 그 명사형이 페이라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어로 번역되는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사탄은 템프테이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같은 사건을 놓고 막 그냥 금을 재련하듯 담금질하고 망치질하는 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불순물을 덜어내고 아름다운 순금으로 만들어내거나 순은으로 만들어내시는 거고 사탄은 그러다가 망쳐서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 유혹이고 이게 바로 진짜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테스트, 시험인 것입니다 인간이 유혹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이래요 오늘 보니까 야구 목사님이 말하는 게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14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아시죠? 15절입니다.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참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죠 이 구절을 보면요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잘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범죄를 할 때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아멘 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말씀이지만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지금? 뭐로부터 죄가 시작돼요? 본 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보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면서 뭐가 들어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럽다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보고 욕심이 쏙 들어오니까 그 욕심이 결국엔 죄가 되어서 결국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를 짓기만 하면 끝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 세상은 보면 너무나도 이 죄의 유혹이 그냥 1초 간격으로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고 있는 폰 우리가 보는 TV, 컴퓨터 그냥 세상 그냥 지나가도 훅훅 들어오는 그런 어떤 유혹들과 도전들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SNS를 잘 안 해요 여러분 SNS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SNS를 보면 나만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잘 먹는 것 같고 맨날 다 보면 그냥 어디 발리 가요 발리 어디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누가 나한테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하와이 저런 플로리다 어디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요 저도 사실 가는데 저만 못 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요 나만 그냥 고기 못 먹고 남들은 다 고기 먹는 것 같아요 맨날 먹으면서 그게 참 신기해요 그걸 보면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어떤 비교가 되고 질투심이 생기기도 하고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니까 주로 동료 목사나 같이 분당으로 사역했던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 같은 동기들 목사들 하는 이것들이 그냥 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뉴스들이 오는지 몰라요 툭툭 올라와요 그거 보면 나만 목회를 못 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제일 작은 것 같고요 우리 성도가 제일 숫자가 적은 것 같고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그럼 마음에 막 그냥 질투심이 나고 나만 망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절망감이 들고 이렇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렇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봐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기는 방법 이렇게 보면서도 질투심이 나고 이럴 때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겁니다 그래 너 잘 사는구나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면 진짜 입으로 뱉어내세요 그래 아이고 잘 산다 축복한다 잘 살아라 이러시면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요즘 이 동네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희 이 마누라 통신에 의하면요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대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까? 막 다 2대 목사님들이 오시고 1대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시고 2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젊은 목사님들이 와서 온통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이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잘해보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와 그쪽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맞붙어서 배틀이 벌어진대요 우리 교회가 더 좋다? 아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다면서 은근히 서로 막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죠 우리 성도 이겨라 화이팅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음속으로 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들 이렇게 학교 다 데려다주고 또 픽업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한인교회들이 보이면요 마음속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잘 되라 그 교회도 축복받아서 잘 되고 부응하고 우리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교회들을 막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싸워서 우리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16절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니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 질투심, 미워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이런 것들과 싸우는 이게 진짜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제발 속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 목사님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자신까지도 속입니다 다시요 인간 스스로 내가 나를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사탄에게 내가 속아서 내 자신까지도 내 스스로 속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욕심으로 그렇게 벌어지고 난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템테이션 하신다 나를 시험하신다 라고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라고 불평하고 핑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욕심 내서 성공하고 막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없고 만약 욕심 내서 성공했다고 해도 그건 사실 성공이 아니에요 그 과정까지도 보면 그 무언가 범죄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해가면서 성공을 했다면 그거는 결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구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는가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17절 상반절이죠 먼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속으면 안 돼요 마치 사탄이 주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요 그거 큰일 납니다 모든 선물은 말 그대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매달려야 할지 누구를 가까이하고 누구를 친하게 지내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건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축복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거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타게 혼자 유혹에 빠져서 가질라고 욕심내고 이럴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걸로 나에게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18절입니다 그는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나머지 것들을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는 답답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 그 나머지 것들을 못 받아가지고 괴로워한다면 이건 모순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지 안 주시면 뭐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갖고 싶은데 계속 안 주시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또는 기다려라예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네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 눈물의 양을 채워라 라고 고난을 주시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 곧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확신할 때 더 이상 욕심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부자들의 자녀들이 욕심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자녀들의 모습은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왜요? 풍성하게 누리고 좋은 교육을 받고 보니까 세상 벌써 욕심 낼 게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극히 일부분을 남겨줬다 몇백만 불 이렇게 0.00% 남겨줬다 안 남겨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몇백만 불 이렇게 되면 그 자녀들은 더 이상 욕심내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누리면서 내가 사회에 어떤 착한 일을 하면서 할까 이런 국리를 하고 있지 막 돈 벌려고 악착같이 누구 짓밟고 올라서겠다 이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정확히 믿는다면 그 다음 생각은 막 가지려고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나눌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걸 야구부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부 목사님은요 이제 19절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입니다 보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렇게 사시는 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와 약간 살짝 반대로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말하면 그렇게 안 들으셔요 제가 어르신들 막 노인 어르신들 이렇게 신박하면 진짜 재밌는 게 서로 말할 때 말 못하게 해요 아 목사님 바쁘죠 그만 얘기해 막 이래요 그리고 본인은 엄청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그치면 반대분이 막 얘기하면 아 그만 좀 얘기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시냐고 이래요 그러니까 성향이 우리는 다 반대죠 그런데 오늘 이 야구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듣기는 속히하고 반응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응 대답하는 거라든가 성내는 거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돈 내고 상담에 보면요 상담이 별거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잘만 들어주기만 하면 문제의 반은 해결돼요 재밌는 게 들어주다 보면 본인이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와서 왔는데 혼자 막 주저리 주저리 말씀하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 한 번 해주면 우리 목사님 용하시네 따봉 이러시면서 목사님 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래요 저는 한 마디도 안 했고 기도만 했는데 본인이 다 정리가 돼요 말을 하면서 정리가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떼쓰는 아이들 뭐 해 이거 해 이거 해 할 필요 없어요 어 왜 그랬어? 말해봐 아빠한테 그랬어?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헤헤헤 이러면서 뛰어놀아요 옆에 분을 보면서 한 번 지긋한 눈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빨리 해보세요 우리 부부끼리 여기 또 리더와 팀원끼리도 해보시고 왜 장로님 안 하세요? 권사님 아 웬만하시는군요 역시 행복한 부부 따봉 비결을 알았습니다 다 듣기만 잘해줘도요 괜찮아요 그런데 솔직히 듣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바쁠 때는 더 어렵고 일 집중할 때는 옆에서 제잘 제잘 우리 막내가 얼마나 제잘 되는지요 진짜 빅마우스예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진짜 시끄러워 그런데 누굴 닮았나 우리가 맨날 고민을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집에서는 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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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밖에 나와서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아마 밖에 나와서 얘기 안 해서 집에 와서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자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원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여러분 경청하고 노하기를 천천히 더디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 시티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게 마음을 다스리고 성을 내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앞부분은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잠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혈기,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게 야고보 목사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21절이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즉 보금이죠 보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온유는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도 하나 아닙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결국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라, 믿으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심 가득하여 개인적인 생각과 생각들이 가득해서 들으면요 그 말씀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나의 말씀이지, 내 생각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정말 소중하고도 귀하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귀를 열어, 마음의 귀를 열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죠?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서 이 성경 읽기에 대한 어떤 탄력이 약간 떨어질 때쯤 또 다시 이렇게 성경 읽기 표를 배부하면서 탄력을 또 드릴 거예요 계속 1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구부 목사님은 23절부터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비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갔다가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굉장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분들은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마치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이 율법의 비밀의 말씀을 읽고도 행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읽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복음 이것을 읽고 행할 때 그것이 스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실제로 능력 있는 내 삶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역동성이 일어나려면 그 말씀을 하나라도 행할 때 그때 스위치가 올라가면서 말씀이 내 삶에서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내가 꼼짝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꿈틀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하는 자는 25절에 보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야구부 목사님이 말해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할 때 즉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복이지만 동시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분이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제가 사실은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분들의 삶을 간증해 드리고 싶어요 대신 암흑의 집사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암흑의 장로님은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그게 그분에게 힘들게 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말을 못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사실 젊은 세대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복받는 비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을 좀 봐라 여러분들이 저분들의 삶을 보고 그대로 그 발걸음만 걸어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또 연배가 이미 기성세대이신 분들은 어떤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까? 내가 바로 그러한 롤모델이 돼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 이제 다 나이 들었어요 끝 아니에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른 세대, 기성세대들이 밑에서 파운데이션이 돼서 딱 기도, 말씀, 예배 이런 것들로 모범을 보이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그 다음 허리를 구성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요 그러면 그 젊은 기성세대들이 그걸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흉내내려고 노력하면 그분들이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집사는, 권사는, 장로는 저렇게 하는 거냐 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일학교에서도 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러한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구부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복을 받는 대표적인 삶의 실천 항목 이제 야구부서 뒷장으로 넘어갈수록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텐데요 오늘은 큼직큼직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삶의 지표, 참신앙은 어떤 것인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삶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나 첫 번째는 26절 보니까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첫 번째로 뭡니까? 경건한 사람의 생활 지표 첫 번째는 입술이에요 입술, 말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지요 뒷부분에 보면 아마 야구부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야구부 목사님도 힘들다고 한 부분이니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입이 주책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입이 방정이에요 이 뇌와 입이 따로 놀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닌데 말이 막 그냥 지멋대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입을 차고 막 후회하고 머리 뜯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언어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짓 헛경건이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언어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말 기쁜 게 뭐냐면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고 처음 찾으셨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잠깐 만나고 교제해 보니까 이게 뭐 좀 이런 말씀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는 진심으로 받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참 높대요 안 믿으시는 눈치신데 본인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수준이 참 높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놀리는 말씀인가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온순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인격적인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안정감 있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그런 칭찬받으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마가책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언어생활에 좀 더 우리가 힘을 쏟아 봅시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입 조심하고 절대 긍정적인 말 남을 세워주는 말 화합시키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2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두 번째 진정한 신앙생활의 지표는 구제활동이에요 가난하고 약한 사회적 약자의 대표인 당시의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경건 그러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깨끗한 진짜 퓨어한 그런 경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그 경건은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가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깨끗한 믿음이 있는 자는 구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받는다면 구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셋째 주 금요일 3월 18일 두 번째 푸드뱅크를 합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행하길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있는 푸드뱅크에 나오시면 돼요 조금 더 일찍 나오시면 돼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분은 얼마든지 오십시오 지난번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돕는 바람에 너무 착착착 진행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경건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마지막 우리의 진짜 신앙의 지표는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죠 예전에는 기독교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술, 담배 안 하면 믿음 최고다 좋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주하고 금연하면서 온갖 불법과 편법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따라서 성공하고 경쟁하고 미워한다면 그런 신앙을 과연 진짜 최고의 신앙이라고 진정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거룩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예수를 담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경건일지 모를 때는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죠? WWJD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승결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다른 실제적인 사건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세상 죄인들,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세상, 즉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치 가늠하던 여인과도 같아요 동성애자들이나 노숙자들, 마약하고 예수님 모르는 이런 사람들 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과 같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저 사람들, 저 죄인들, 나와 상관없는 인간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균형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죄까지도 인정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들이 즐기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주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 언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 죄들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와를 경애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와를 경애하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죄를 짓는 그 사람들까지 미워하면 그거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와도 견뎌내고 승리합시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하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때 진정한 축복 곧 천국,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들은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것이 진짜 승리이고 진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